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고기 아, 안 먹지 못해 여기서 먹고 야구탕 맛있게 먹어 아,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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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? 맛있어 우와 음, 온유가 오, 온유가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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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치즈가 바닥에 빠져나오면 근데 다 계속 이렇게 하자 네? 이거 먹으면 scra! 10시까지 다 먹어야지 맛있다 30분 정도에 먹어야지 저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너무 맛있었어요 너를 하고 연예인 줄 알았네 응 왜요? 진짜 좋아한다? 아 진짜 맛있어? 여기도 없네 네, 오빠가 좀 더 맛있어 내가 여기서 먹을지 안 해야 돼요 아 근데 내가 그 때 왜 귀여워요 벌레 났을 때에서 벌레가 보냈거든 벌레 났을 때 벌레 났을 때 아, 이제 예전에 골고루 먹어야 해요. 그러면 제가 제 아빠를 후대에 가서 이제 벌레가 나는데, 내가 한 명씩 다 사들고, 내가 한 명씩 다 사들고, 엄마한테 다 사들고, 보통 아빠가 한 명을 먹었거든. 아빠가 안 돼. 아빠가 안 돼. 이게 벌레가 다 사들고 있고, 뭐하고 있대? 그러면 다 사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골고루 먹어야 해요. 이 골고루 먹으면 다 사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골고루 먹으면 다 사들고 있어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밥 거의 싱크로운 맛이었는데 거의 2차가 안되는데 마침 호텔이기 그쵸? 맛있어 미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! 맛있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